아니면 다른 부시가 와던가? 모르겠네 굿 따끔하지? 아우솔로 날먹할 생각에 싱글벙글했지? 절대 안되지 아우솔 아우솔이라고 해도 되는구나 아우리 아웃 아우 아솔 그냥 다 되네 이제 아 뭐해야되지? 심지어 카사디는 벤이야 제라스 할까? 거리를 안주는걸 하고싶은데? 제라스로 가자 아우솔 한번 아우솔 상대로 괜찮으면 계속 해봐야겠다 제라스를 아우솔 나왔을때 아우솔 아우솔 나왔을때 라인 다 버리고가서 랩차는 좀 나겠는데 그래도 탈론이 좀 잘 큰게 문제긴 하지만 공 한번 쏴볼까? 고마용 아우 맛있다 더블킬 멀리서 멀리서 빵빵 빵빵 쏴버리기 빵빵 쏴버리기 이 녀석 어? 여기 여기 이 녀석아 어? 아우솔 카운터 일지도? 어? 저 이 녀석 미니서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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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 이거는 보임 사실 제라스도 빔 민이거든요 얘도 빔이거든 아니 이거 퀴 쏠때 고정이라 진짜 카운터 맞는거 같은데 아웃솔 무조건 맞아 이거 아 근데 판테온도 온다 기름 많이 했어요 그래도 와우 와우 잘 끌었다 아 저기 안죽어? 가비 판테온 죽을만 했는데 저기 안죽네 아프지 따끔하지 조심하세요 미안합시다 형타는데 툭 치고 도망가면 돈이 들어오겠죠 그리고 아웃솔이 표 쓸 때 빡 도망가자 그치 도망가세요 와우 카드 무빙 뭐야 이거 티 한번 더 밝힐게요 가는 중이긴함 님들 아 다행이다 아 다행이다 아니면 다른 부시가 와던가 모르겠네 굿 굿 따끔하지 아웃솔로 날먹할 생각에 싱글벙글 했지 절대 절대 안되지 아래를 여기 잡소 아래쪽 시야가 너무 없는데 근데 도망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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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아웃을 그렇게 하는거 아닌데 레전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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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레 으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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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슨 좋아용 와우 딜 센거 봐 미쳤는데? 으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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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매너 매너 그러지마 템 어어 아 아 아 아 네 좋았습니다 아 노데스로 끝낼 수 있었는데 죽어버렸네 가져야겠다 이거는 아프지 아프지 따끔하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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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신 못차리겠지 이게 이게 제라스거든 이게 제라스거든 아 어 어 어 어 고맙습니다 균열은 저는 안갑니다 균열 템 자체가 별로 안좋은 것 같아 균열 가는 챔피언 뭐있지? 웬만하면 다 안가지 않나 균열을? 에이팁 에이팁 바루스 하핳 에이팁 바루스 인정이지 균열 에이팁 바루스 인정이지 요거는 저희가 참 좋아하죠 자 아웃솔 벤 되나요? 제발 아 어? 애니? 애니면 뭐해야 되죠? 카사딘는 벤이고 잼토로 가야되나? 잼토로 가자 아 어 네이스 춥니다 굿 이번 판은 팀이 좀 좋은데 희무니 지금 안갈 것 같은데 뭐야 가네 에이브 좀 버리면서 텔포를 쓰네요 그냥 가지 말자 아 갈걸 애니 노플 잘왔네 야 이걸 바로 오냐 정도 없게 애매한데 나 궁이 5초 까비 와 이걸 못질렀네 아깝다 자리우스 궁 딱 박혔으면 좀 더 좋았을 것 같은데 아이고 네 어 나이스 쨍 가야겠는데 굿 어 애신님 좋았어요 공기 이런게 팀워크지 별명한 궁이었네요 1골드 어 소소한 1골드가 선지구격이 그렇지 흐흐흐흐흐흐윽 불잼 미안 와 다행이다 죽을 뻔 저는 가야겠는데요 와 까비 되게 안 죽었네 아 대천사였으면 대천사였더라면 좀 더 좋았을텐데 아쉽네 이렇게 된거 어? 오 선생님 명상하는 시간 줄어들고 충전 증가율 늘어났네요 어 네 호응 감사합니다 못들었음 못들음 전투중이라 뭐야 애니 왜 여기 텔포를 타 아 용싸움하려고 어 그래요 공싸움을 아 까비 아니 람붕아 왜 그런 선택을 그래 좋았다 심하네 어 지우다 죽는거 아니야? 아니야 이거 밀다 죽는거 아니야? 아니야 도시에 있는거 아니야? 아니야 셀프 탈만한데가 애매한데 셀프 탈 데가 여기? 좀 깊게 들어왔다 상대 아 좋네요 저거는 좋네요 저거는 어? 아니 절로 갔어? 에라이 죽어라 그냥 아 그래요 링 가버려 링 가버려 링 링 링 링 굿 링 링 빅토르 해봄? 컨쩔어야함 링 법사 해봄? 컨쩔어야함 더 컨쩔 그래야 빨리 가는데 빨리 가야겠다 이거는 빨리 가야겠다 이거는 그만 아아 하하하하 너 법사 해봄? 컨쩔어야하 ... 고맙습니다 좀 애매한데? 뭔가 먼저 하기에 상대 간다 봉을 좀 아껴보죠 하이팅 네 아 좋았습니다 형님 깔끔하게 이겼네요 GG 명확인 넷 넷 넷